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애롭고 존귀하게 여기 놀아 너를 사랑하는 데여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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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너희들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발지어다 열망과 새해 달리올네 주가 높이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난처가 되시며 하나 중에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난처가 되시며 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발지어다 열망과 새해 달리올네 주가 높이는 아들 하나님은 우리의 미난처가 되시며 반란 중에 우리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란 중에 우리의 반란 중에 우리의 하나님의 바랍니다 ِّ 절망과 세게 가운데 주가 높임을 많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면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